사욕 사욕 순영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욕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창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욕은 사사로울 사자를 사용한 개인의 사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르지 못할 사, 올바르지 못한 마음인 사욕을 말한다. 창설 신부님께서는 그 사욕 없는 무화가 되려면 희생하는 것이 비결이라 하셨는데 희생하면 떠오르는 순영원에 들어온 첫 해, 지원기 때의 추억이 생각난다. 우리 입회 동기 12명은 순영원에 들어와 모두 수도 복장 두 벌씩을 받았다. 하나는 미사 때를 비롯한 전래 때 입는 수도복 정복,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상시에 입는 작업복이었다. 지원복은 선배들이 입던 옷 중에서 골라 입는 것이었는데 정복에는 주머니가 양쪽으로, 그 시절 작업복에는 주머니가 한쪽에만 있었다. 그렇게 두 복장을 번갈아 입으며 지원기 1년을 마칠 때 즈음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제 작업복은 주머니가 한쪽만 있었어요. 처음에 고를 때, 아, 이걸 내가 희생으로 입어야겠다 하고 저 이걸 골랐어요. 우린 그 순간 모두 일시 정지가 되었다가 다 같이 박장 대소를 했다. 작업복은 원래 주머니가 한쪽만 있었다고 모두 깔깔 웃으며 지나간 추억의 한 장면이 수도 생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린 희생하면 그때의 추억을 꺼낸다. 난 몰래 본인만 아는 지향으로 봉헌한 희생의 1년. 똑같은 옷을 입어도 그 지향이 소중했다. 맛난 반찬이 나오거나 먹음직스런 과일이 나올 때 수녀원에서는 가장 상태가 좋고 맛있어 보이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누가 늦게 올 일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담아 남겨두는 곳이 수도원 주방이다. 남방이 안 되던 선배 수녀님들 시절엔 아픈 자매의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두기 위해 자매 몰래 미리 물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 한다. 내겐 창설 신부님이 말씀하신 사욕처럼 희생 또한 달갑지도 친근하지도 않은 단어였는데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는 희생이 곳곳에서 꽃을 피운다. 희생은 전화위복의 비결이다. 꾹 참아봤자 참아봤는 것이 희생이다 하신 창설 신부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때그때의 상황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 희생할 때 난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 예수님과 일치될 것이다. 예수님과 일치된 한 명 한 명이 모여 지금 이곳이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1976년 6월 23일 무효병은 누룩없는 빵으로 무사한 무역을 가리킨다. 누룩없는 떡은 사욕없는 무와 죄 없으려면 사욕까지 없어야 한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의지의 소사는 사욕이다. 희생은 전화위복의 비결이며 모든 화가 다 물러갔다고 요한세자 말하였다. 꾹 참아봤자 참아봤는 것이 희생이다. 예수 희생과 우리 희생을 합쳐서 바치자. 예수 희생이 아멘